안녕하세요. 저는 AI 로봇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호이라고 합니다. 제가 스냄파이에 지원하게 된 게임은 부부하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봇팀이라는 장르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스냄파이에 나오는 댄서분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